왜 그러지 않았나? 엄청 지코 완전 지코 이렇게 사랑에 빠지 말면 안 되는지 난 너한테만 여길 내 손을 안 걸어 아 귀엽다 너 이름이 뭐야? 하이인이 아 위이인이 아 TV에서 많이 봤는데 어 오빠 멋져서 저 오빠 좋아 나 그거 노래 아는데 알아 알아? 그럼 따라 불러줘 알았지? 아니 제법이 오빠를 좋아해요 제법이 오빠가 좋아? B 삼촌 좋아? 제법이 오빠 아 하이인아 하이인아 하이인은 제법이 오빠가 왜 좋아? 멋져서 너는 제법이 형이 왜 좋아? 저번에 만나봤을 때 덤블링이 있으니까 10년 칼싸움 제법이랑 해 좋았어 누구 좋아할까? 그냥 칼싸움 10년 동안 칼싸움 10년? 그래 알았어 학교 안 가고 계속 칼싸워만 할 거야 내내 칼싸워만 할 거야 이제부터 아 야 잠깐 여기서 장악입니다 하이인이 누가 할 거야? 대놓고 말하냐 네 제법을 꺼라? 하이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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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법이라는 거잖아 누구였어? 고opoly 거친 거에 두 명 있어요 하면ott mouth 할 수량 없어요 세형이에요 우리 셋에서 자면 여기 화장실 옆에 자야 하는데 들어도 괜찮아? 네 네 ㅋㅋㅋㅋㅋㅋㅋㅋ Hurry stop 하이인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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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보고 하나, 둘, 셋 잠시만, 잠시만 tao 얘기 맞네 관심만 해 ятель